이게 뭐야? 누구 짓이야? 대체! 뭐야? 또 무슨 일 있어? 누가 내 물건에 손 냈어요? 이것 좀 보라구요! 이걸 누가 그랬대? 답이 딱 나오네 나와 잠깐 한놈판 사이에 형님이 그랬나본데 많이 비싼거야 그거? 새언니 딴 옷들도 많잖아요 뭐 그건 가지고 그래요 제 머리 쪼잔하게 우리 준영이 헬미가 인형 만들어 줄라니까 어메! 아이고! 야가씨 방 뭐하는 짓이여? 아줌마야말로 언제까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거냐고 우리 준영이 줄 것인데! 아이고! 살짝 좀 해요! 준영이 죽은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죽은 애 탈행할거야? 미치려면 곱게 미치든가 어메! 어? 야가 어디 있어? 아이고! 새언니 그만해요! 이게 무슨 짓이에요? 그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은 또 뭐야? 하! 기가 차서 이제 당신까지 날 갖고 있느라? 당신 변태야 뭐야? 변태라뇨! 이리 주십시오! 그 척 하는 짓이 하도 가관이라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죽었습니다! 니가 뭔데? 니까짓게 뭔데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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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나 뭡니까 대체 또 뭐냐고요? 보면 몰라요 이 집 사람들 하나같이 다 무시하고 괴롭히잖아요 이 사람 당장 경찰에 신고해줘요 몰카나 찍어내는 변태니까